0305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원이 콜딩스입니다. 원이 콜딩스, 은, 는 동사는 반도체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1년 9월 27일에 설립되었으며, 1996년 9월 24일에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중 해당 공정에 필요한 원료 가수를 원하는 조건으로 안전하고, 청정이 유지된 상태에서 원료 가수의 순도가 보존된 상태로 공급시키기 위한 장치 제조 사업과 배관 공사 사업을 연위 중임 설치와 철거 작업에 있어 고도의 안전성을 요하는 전문 엔지니어링 사업임. 기업 개요 대시 2016년 4월 반도체 슬래시 디스플레이 슬래시 솔러 장비 제조 사업 부문의 인적 분할을 통해 원이 가이 PS로 신설법인 설립하며 원이 콜딩스로 변경하였고, 현재 TGS 사업과 투자 사업 부문 영위 대시 TGS 사업은 가수를 정제하고 공급하는 장치 사업과 가수를 운반하기 위한 배관을 연결하고 철거하는 배관 공사 사업으로 분류함 대시 산업용 가스 제조사인 워닝머트리얼즈를 주요 종속 회사로 두고 있으며, 매출처는 삼성전자 등 종합 반도체 회사 및 삼성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등 디스플레이 슬래시 레드 제조 회사임 재무 대시 특수가스 공급 증가와 레저 및 임대관리 부문의 성장에도 반도체 및 두 차전지 장비의 수주 부진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소폭 축소 대시 유연가 구조 상승과 함께 인건비, 지급 수수료 등 판관비 증가하며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 투자 수지 저하 및 지분법이익 감소 등으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유연잉 머트리얼즈의 특수가스 수요 증가세와 워닉피에니의 두 차전지 관련 충분한 수주 잔고 확보에도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 분화 등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2월 28일 기준 장마감 워닉홀딩스의 시가 총액은 2,69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워닉홀딩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97위입니다. 워닉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7,723만 7,980 한 주입니다. 워닉홀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워닉홀딩스의 퍼은 3.2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5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41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만 2,713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은 0.3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07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과 BPS는 각각 0.26배 13,61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16번지억원, 867억원, 91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90번지억원, 969억원, 1429억원입니다. 원익홀딩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6번지 85%이고 유보율은 2414.8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2.85이며 전일 대비해서 10.21 더하기 0.4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1.6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0 더하기 1.4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의 2023년 2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49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3465원보다 3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3494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원익홀딩스의 총가는 3495원이며 주가가 원익홀딩스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의 총가는 3495원이며 주가가 원익홀딩스의 241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원익홀딩스는 거래량 17만 440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95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9,600 내주, NH투자증권에서 25,445주, 한화에서 25,240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2,756주, 교보에서 11,7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27,031주, 삼성에서 17,986주, JP모간에서 17,358주, NH투자증권에서 17,160 내주, 미래의세증권에서 16,23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만 8,06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만 1,100도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원익홀딩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